눈 보러가 그쳐야 돼 일몰 직전이면은 그래도 약간 좀 어둡긴 해도 분명히 볼 수는 있거든요? 안되겠는데 배고파서 죽진 않아 좋아 승부다 일났네 하나도 안보이네 랜턴도 없고 아 자야겠다 일어나면 이제 탈수에다가 이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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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사냥 해보겠습니다 달빛사냥 나는 아르테미스의 후손이다 자고로 어둠에서 사냥하는 사냥꾼이 바로 가장 훌륭한 사냥꾼이지 달빛사냥이다 와우 야 눈 보라고 몰아치는건 내 계획이 없는데 괜찮아 가시거리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볼순 있어 이번에 잡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 좋았어 발소리를 듣는거다 마음의 눈이야 발소리를 들어라 오? 밤에 나돌아다니지 않아서 저렴하게 못들었네 도끼 도끼 덧을때가 이쯤 나왔었는데 95% 치 뭔소리지 오 우와 밝아 탁긴 없군 밤에 향취해 내가 치 밤의 형치를 몰랐네 밤이 이렇게 낭만적일 수가 있나 그때 한놈만 이제 끌어당겨가지고 잡아먹으면 되는거 아냐 눈을 크겠더라 우리집이 저렇게 이뻤나? 뭐 일단 내가 임대한거긴 하지만 뭐 어쨌든 내 집이나 다를 바 없어 토끼굴 설치해놓은 바로 정면에 토끼굴이라고? 없어 없어 늑대가 안보여 한시간 자야 리젠될거 같애 씨를 말린거 아닐까? 좀 더 잘 수는 있거든요? 자야겠다 너무 멀리 나가면 아예 고기를 치지를 못하니까 게임 저장됐다 다섯시간 다섯시간 자 이제 목숨을 건 사냥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나가자 괜히 나가서 열량 소비했다고? 그게 그거야 자도 어차피 열량 소비고 깨어있어도 어차피 열량 소비고 열량은 무조건 소비돼 잔다고 동결되는게 아니야 사슴이 한마리 있군 도전 사슴 잡기 진짜 힘든데 아... 헤드샷 때리는게 그게 말이 그렇지 그게 아아... 참.. 진짜 이제 앉을랏 크흑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도망간다 저것도 서창한데 날씨는 정면 토끼구리라고 여기? 한 발이야. 딱 한 발. 아이씨. 미치겠다.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까. 한 발이지. 3시간? 죽지 않아. 으으. 안 돼. 50% 미안해. 오우씨. 위험하다. 빨리 빨리. 숨질했다. 탈수. 탈수. 탈수부터 다 해결하고. 탈수는 없어졌어.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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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 써야겠다.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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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고기가 500 500인가? 550인가? 아니 연어 900 아니야 연어.. 그니까 1kg 대비 그랬다는 얘기고 연어는 1kg에.. 아니 2kg에 900이었어 2kg에 900 1분 남았네 나무에 생고기는 놔두고 자야돼 일단 자야돼 죽는다 이거 이러다 죽어 죽어 이러다 아우 뜯어먹는 소리봐 하나 남았는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이래서 아까 내가 물을 많이 해놨지 이런 순간이 온다니까 녹차를 왜 먹어? 아이 지금 추위가 있는게 아닌데 자자 일단 4시간 정도 일단 자고 혹시 사냥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체력 얼마 남았지? 35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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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겠다 장 자자 자 가죽이랑 4장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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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다 아 죽는 꿈을 꿨어 하루 벌어 하루 사는거 아니냐고? 이러다 이제 이동하는거지 이제 저체온증 7혈나면 얼마나 남았지? 4시간? 4시간 더 자야겠네 4시간 더 자야겠네 4시간 더 자야겠네 4시간 더 자야겠네 잘하면 어 잘하면 드루이드 세트 만들고 갈게 내가 그럴라고 지금 여기 있는거야 지금 그럴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거라고 나무를 좀 모아놔야겠다 1 ص 나무 어디다 넣을까 나무도 락카에 넣힌 얼마 무겁지도 않은데 찬도 넣게 오 누비아 입을 거 있나? 뭔가 내가 머리에 쓰있던 게 사라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몰라 없었나? 다 죽였어요 고기 하나 구워야겠는데? 지금 필요 필요 없다. 아냐 아냐 괜찮아 고기 하나는 생고기는 그냥 넣어놓고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한 상태에서 다음 사냥 갑니다 우리 늑돌이가 어디 계신가요? 시가 말랐나? 어디 갔지? 아 노르세트 하려면 바느질 돋보가 많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무좀 해와야겠다 야 딱 기가 막히게 바람이 오! 깜짝 켜라 저 유효사거리다 사슴이 맛있어 오우씨 또 얼고 있어 야 사냥 한번 할 때마다 뒤진다 진짜 뒤져 백사는 그냥 만발이야 백사로로 쏘면 만발이야 백사도 안 되겠다 저거는 추위는 이제 감소될 거고 고기가 아주 그냥 나무도 필요한데 아까 62 이 짜리 이건 하나 구워야 되고 아 이제 보니까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는 시간이 멈춘다 아 내장 가지고 왔다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는 시간이 멈춰 확실한 것 같아 보조 의료가 없어졌어? 왜 싸서 그럴까? 어? 여기서 입대 인사하고 가셨다고요? 근데 요번주 토요일날 제대한다고? 어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나와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여튼 뭐 휴가 많이 나갔으니 많이 나갔으면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진짜일 수도 있지 왜 그럴ожалуй 좀 봐봐 아 소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금 설탕 마늘 계란 고기만두 고기 고기만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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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수로 살고 계신다고 훌륭하시네 성공하신 인생이에요 그게 팥수는 백수로 살아야지 안그러냐? 뭐 제대로 살고 계신데 왜 아하이 참 나 이게 두개가 또 모자르네 81포짜리라 괜찮아 4개는 있어야겠다 4개 자야겠다 일몰까지 2시간 남았다고 10시간 풀잠 자면 되겄네 12시간 풀잠 크으으으으으으으흐 일어나면 꼭 탈수상태대라고 12시간 자면 음 10시간 자면 뭐 저긴데 자체온증 또 언제 걸렸냐